자, 첫 번째 포인트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이 야구리즈 메롱이라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메인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춤이죠? 상대방은 야구로우면 춤이에요. 얄밉게? 일명, 일명 메롱춤이죠. 저희가 또 굉장히 얄밉게 생겨서 이런 데뷔에서 또 굉장히 이펙트가 있어요. 기가 막혀요.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5, 6, 7, 8 야구로우지 내, 야구로우지 내, 야구로우지 내, 야구로우지 내, 스테이크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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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네,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 번. 두 번째 포인트 한 번. 네,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후렴구원이 들어가는, 놀리러 간다 제목에 나오는 이제 안무예요. 네. 상대방을 단단하게 놀리러 가는, 일명. 목도리 도망을 좋아해요. 아 목도리 도망을 좋아해요. 그럼 이름이 다 개인이네요. 굉장히 좋아해요. 네 한 번 보여드릴까요? 네. 5, 6, 7 내가 넌 놀리러 간다 넌 놀리러 간다 넌 놀리러 간다 세이! 우리 한 번 승답이야 넌 놀리러 간다 아아아아악! 네, 저희 세 번째 포인트 한 번. 아 이거 포인트나요? 피사기인가요? 피사기에요. 피사기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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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 정말 보여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진짜로 큰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정말 많은 피사기인가요? 일명 슈퍼맨주. 아 슈퍼맨. 이름부터가. 이름부터가. 예. 기대가 되네요. 이건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여러분 시선을 제대로 집중하고 포커스 하시고요. 하나 둘 셋. 이제부터 네가 잘 차야만해. 하나는 못 놓치더러 넌 좋아해. 결과는 너 잡힌. 내 글부터 너 잡힌. 두 번 봤던 예전에 하나는 준비 중. 다! 와우 참새! 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. 하하. This is the remix. 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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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